지금 많은 나라들이 유럽이나 미국 환자가 급작스럽게 늘어서 지금 난리잖아요. 한국은 그나마 지금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마스크 착용, 또 손 씻기 열심히 하는 거예요. 제가 지금 듣기로는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 20대, 30대, 아니면 10대들 전 세계에 있는 20, 30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나는 걸려도 괜찮아. 나는 가볍게 갈고 지나가니까 뭔 걱정이야.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족 중에 고용군한테 퍼뜨리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다. 유독하게 할 수 있다.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10대, 20대들이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,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. 본인 건강도 지키고 가족 건강도 지키고 넓게는 사회나 국가의 유행을 막을 수 있는 하나하나 개인 개인이 방역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. 오늘 정말 바쁘신데도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냥 인류를 위해서 지금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더 이렇게 더 애써주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영광입니다. 이렇게 아시아나 전 세계에서 다 볼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한국에서의 코로나19에서 잘 대응한 점들을 다른 나들이 좀 본받고 한국에서 잘 못한 부분은 또 본받지 말고 그건 좀 교정해서 잘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아요. 중요한 건 이건 사이언스다. 겸손해야 돼.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당한다고요.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자만했을지도 몰라요. 마스크 별거 아니야. 이랬을지 몰라요. 근데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. 끝까지. 끝난 게 아니다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